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가 선보일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7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. 22일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가 최근 발주한 아이오닉7 배터리 물량을 수주했습니다. 아이오닉7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되는 첫 대형 SUV 차량으로 2024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. 당초 아이오닉7의 배터리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합작사에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별도 발주가 이뤄져 SK이노베이션이 단독으로 따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은 앞서 현대차의 EGMP 첫 모델인 아이오닉5와 기와 EV6에 이어 아이오닉7까지 따내면서 현대차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